자 이번에 출발할 선거는 M40 비매인입니다. 자 성세 여러분 두자수리의 기기 이루어주시고 비야나 소리와 함께 동시에 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자 출발했습니다. 자 부딪힘 없구요. 여전히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폰다를 찍었습니다. 자 여전히 1번파 2번파가 뒤로 밀렸고 3번파 2번파 4번파 선입니다. 1번 4번 2번 4번 아 1번 3번 2번 4번 선입니다. 자 1번파 빠릅니다. 1번파 스무스하게 한경석 자 좀 빨라 보이구요. 자 못 쫓아갈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자 그 뒤에 3번파 5영원 하비센터의 5영원 선수가 뒤를 쫓고 있는데 자 1번파의 주행 모습이 상당히 날렵합니다. 1번 3번 4번입니다. 그런데 순위는 1번 3번 4번 자 벌써부터 1번파 1번 후민 차량을 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6바퀴 돌고 있는 1번파 한경석 자 2위 차량은 3번파구요. 3위 차량은 2번카입니다. 자 1번 10초 경마했습니다. 자 2위 따움이 돌 것 같습니다. 2위 따움이 돌 것 같습니다. 자 1번카는 앞서나가고 있구요. 자 2위 차량은 현재 3번이구요. 그 뒤를 2번카가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자 2위는 뭐 한 0.05초 0.5초 네 0.5초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쫓아왔습니다. 2번카 자 2번카가 태끼었냐 태끼냐 태끼었냐 아 아직까지 아직까지 추호를 못했습니다. 1번 3번 2번 여전히 1번 3번 2번 자 부딪히면서 3번카가 뭐야 자 1번카 황린봉 선수는 역시 좋은 페이스로 계속 열포바퀴 되더라구요. 자 2위 싸움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2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3번카 2번카 계속 2위 싸움 어 2번카 아직 추호를 못하구요. 자 3번카 끈질기게 버티고 있구요. 2번카는 2위가 되기 위해서 끈질기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4위는 6번카 박영주 선수구요. 3위와 4위 차이는 2초 차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반지났습니다. 2분 30초 지났습니다. 자 2번카는 연속해서 전화하는 게 더 많은데 자 레전드 파트 비어 나가시죠. 자 2번카는 연속해서 전화하는 게 더 많은데 2번카는 연속해서 전화하는 게 더 많은데 3위 차량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군요. 자 4번카 마샬 4번카 끈갑니다. 1번카 너무 빨라서요. 이미가 떠나가고 있구요. 2위 싸움이 좀 재밌어야 되는데 2위 차량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군요. 자 7번카 양보 하세요. 7번카 양보 7번카 2위 차량이 되겠습니다. 3위 차량이 슬슬 2위와 차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번 3번 2번 6번 순입니다. 자 2번카에 돌고 있는 함경석 선수 2번파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3번 파악이 점점 차가 벌어지고 있고요. 오영원 선수가 이 상태로 1분만 견디면 2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는 스토플러스 B메인 경기입니다. 앞으로 더 빠른 A메인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아샬 5번파 세워주시고요. 30초 남았습니다. 27바퀴 째를 돌았습니다. 다음은 3번파 오영원 선수도 27바퀴 째를 돌았습니다. 1번파 라스레입니다. 드림공학의 한경석 선수 1초를 남기고 한 바퀴 더 돌 수 있습니다. 2번파 4번파 5번파 경기 마쳤고 1번파 드림의 한경석 1위로 골인했습니다. 다음은 6번파 들어오는 대로 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마쳤습니다. M자식 B메인 1위는 드림의 한경석 2위는 바비센터의 오영원 3위는 드림의 2번파 김창수 선수였습니다. 1위는 드림의 한경석 2위는 바비센터의 오영원 3위는 드림의 2번파 김창수 선수였습니다. 2위는 김창수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